세종시 장애인 생활체육 트리 클라이밍 교실이 세종시 전동면 방주의 집에서 진행됐습니다. 체험자들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고 진행했으며 전용 밧줄과 안장, 안전보호장비를 이용해 나무에 올라가 나무와 숲, 자연과의 일체감을 경험했습니다. 방주의 집은 세종시 장애인체육회의 지원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트리 클라이밍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주의 집에서는 앞으로도 세종시 장애인체육회의 재정 지원과 연계를 통해 입소 장애인분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능력 향상과 더 많은 분야에 도전하고 도전하는 분야에서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제공할 계획이며 나아가 트리 클라이밍의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정신장애의 편견을 허물고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상캐스터